자 19번 문제 볼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기후자료이다 가라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지금 동의도 지역에 4개 지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 소백산맥입니다 해발고도죠 해발고도 자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 자 연교차 최난월 평균기온 먼저 선생님은 최난월기온이 얘가 가장 낮죠 여러분들 어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자 최난월기온이 얘가 가장 낮아 최난월이면 언제야 여름이죠 여름 자 선생님이 여기다 산맥을 하나 그려놨거든 우리 보통 해발고도로 많이 다루는 동네가 대관령인데 자 요즘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여러분들 대관령 익숙한 거 너무나 잘 알아 최근에 공략하는 해발고도가 바로 소백산맥 자 여기 무주 지난 장수 자 요지역 그래서 가가 지금 최난월 평균기온이 자 비교적 서늘합니다 자 가가 해발고도가 높은 요지역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연교차가 가장 작습니다 여러분들 연교차 선생님은 연교차 같은 경우는 항상 뭐하고 반비례한다? 최한월과 반비례한다고 했어 자 겨울에 따뜻한 지역일수록 연교차가 작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라가 지금 4개 지역 중에서 연교차가 가장 작다라는 건 자 겨울에 따뜻한 동해안 지역이 될 것 같아 동해안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이 겨울철 북서풍을 차단해주고 실드 쳐주는 기능으로 자 연교차가 작은 지표를 보이고 있고 나다는 지금 연교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야 요거 어떻게 판단하냐 얘들아 자 요거 판단하기 좀 조심스러워 선생님은 요렇게 한번 가볼까 싶어 자 얘가 최나널 기온이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네요 최나널 여름에 가장 더운 곳 자 우리 흔히 데프리카 불리는 대구광역시 그리고 원 그래프의 크기도 가장 작습니다 연강수량 우리나라 남한 최소지라는 타이틀을 대구광역시가 달고 있잖아 자 그래서 다를 여기로 자 나를 여기로 자 다시 한번 볼게 최나널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가는 해발고도가 높은 요기 자 반대로 연교차가 가장 작은 나가 겨울에 가장 따뜻한 동해안 다를 보시면은 연강수량이 가장 적고 최나널에 더워 자 우리나라 대구광역시 나머지 나를 요렇게 집어넣으면 가나다라는 자 매칭이 되겠죠 가는 나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가는 나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소백산맥자라기 있지 자 맞습니다 가는 다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다 가는 다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여기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설치 중에 하나입니다 다설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다 맞는 거고요 나는 나보다 최한월 평균기 높다 나는 나보다 같은 위도지만 서해안은 겨울에 추워 동해안은 태백산맥의 찬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따뜻해 최한월 평균기온이 높다 바뀌었죠 다는 나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다는 내륙이고 라가 동해안입니다 다는 나보다 바다의 영향 미안하지만 라가 해안가이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은 기역니은 1번이 되겠죠 정답은 기역니은 1번이 되겠죠 정답은 기역니은 1번이 되겠죠 정답은 기역니은 1번이 되겠죠 감사합니다.